내 이름은 옹성우 연기부터 노래까지 종행무진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라이징 스타다 컷! 아... 옹성우 씨는 뭐래? 왜 이렇게 태가 나냐? 감사합니다 감독님 오랜 시간 준비했던 드라마의 첫 키스진 떨리지만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얻은 절호의 찬스인 만큼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날씨에도 더운데 물 한번 마시고 가시죠 아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 정도 건조함은 쿨하게 패스 어떤 자극에도 끄떡없지 난 인간 선인장 옹성우니까 자 레디 액션 너만이 날 진정 컷!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정하자 난 프로다 이 신으로 진정한 배우로 거듭나는걸 자 감정 다시 잡고 액션 나 왜 이러지? 긴장했나? 너는 컨디션이 너무 안좋네 이 조명 자극 부담감 나를 힘들게 한다 아 어떡해 감독님 너무 안하셨네 빨리 좀 끝내 진짜 쟤 뭐하는 거야 진정해 빨리 해 뭐야 야 감독 너 왜 내 엑스동생 건드리는 거야? 제가 뭘요?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넌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거 3초만에 쿨 진정이야 제이형 우리 옹동생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옹동생 괜찮아 진정해라 진정해 너만이 날 진정시킬 수 있어 자극에 민감해진 피부를 싹 진정해주는 크림의 능력이 재란에 쏙 프리메라 워터리 수딩젤 크림 프리메라 빨리 살아 옹아 너 탤런트 하지 말고 나랑 장사 한번 해보자 나 7 너 3 에이 오케이 나 5 너 5 그러면 다음번엔 라이브 커머스다 언제 해 오고? 커밍순 하하하하하하